너무 오래됐지? 일요일에 와서 정우가 올 줄 몰랐네 정우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커피를 먹고 싶긴 했어 그랬어? 전화해줘서 고마워 엄마 차가 있어 엄마 보통 자고 그다음에 밥을 먹으면 좋겠는데 아까 밥을 많이 먹었어 우리 밥 먹여 이제 소스랑 불고기 해먹는 거 그랬어 이 몇 개 나왔어? 지금 10개 아니요 이거 후기 밑에도 나와 그러면 12개다 밥 꼭꼭 씹어 먹어요? 아 해봐 아 아 해야지 보여요 밑에 어금니 위에 어금니가 먼저 나왔어 이 많이 났네 이제 씹어 먹어도 되겠네 이 몸으로 먹냐 이제 이거 먹겠네 이제 씹어 먹어도 되겠네 이제 이로 먹겠네 이제 많이 났어요 아니 김에 밥을 싸주는 거 같더라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요 이거는 안 먹으려고 했대 모자 안 쓴대? 모자 안 쓴대? 모자 안 쓴대? 너무 쉬운데? 드세요 드세요 앉혀나? 안 잘 것 같아 눈이 초롱초롱해 눈이 초롱초롱해 눈이 초롱초롱 눈이 초롱초롱 눈이 초롱초롱 벌써 이렇게 추워졌다 지난번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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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어 자는것도 너무 귀여워 이제 차타고 가야되겠네 창문이 초롱초롱 눈이래 표고기 요리로